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안전 모니터링 센서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기반 산업 핵심 설비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앞전형 센서의 소재와 부품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만든 센서 시제품에 대해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원전 등 다양한 산업 설비 이상 진동과 이물질 충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가속도계 센서 조종과 배관 등의 노설과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음향 방출형 센서 조종입니다.